2강의 3번입니다. 아까 1번 지문과 마찬가지로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중간 내지 끝에 핵심이 잘 드러나 있을 것 같구요. I의 심경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I의 심경 나겠죠. 이 글에서 나 나의 심정 My lady 중간에 지금 I 여기 이런게 보이는데요. 나의 심정 글에 드러난 나의 심정인데 여기도 같은거라구요. 굳이 여기서 resentful, 붕괴하는게 뭔지 몰라도 여기 있는 jealous, 질투하는 이런거하고 질투, 붕괴 거의 비슷한 뉘앙스죠. 어떤거 하나 모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구요. 문제풀이 하실때는 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푸시는겁니다.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시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모르는거 분석하고 공부하셔야죠. In those more hopeful and innocent days 희망차고 innocent 무죄인데 여기는 약간 순수한 시절에 There was much 여기 마치 was가 나온 이유는 much 셀 수 없는거 많은 것들이 있어요. There was much 많은 것들 뭐 할만한 것 enjoy to enjoy 즐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벌써 즐길게 많이 있었어요. 기분 어떨까요?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어져서 나올겁니다. 여기는 처음에서도 나왔어요. I put my cheek 뺨을 to it put my 그것에 더 앞에 나온 더 로열 white fur 컬러에다가 대고 and the fur 그 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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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내 피부에 닿는 그 모피가 따뜻했죠. 여기가 형용사가 나오는 이유는 앞에 나오는 씜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고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얘기겠죠. 씜 다음에 여기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산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unable to resist 여기는 굳이 얘기하면 설명은 안 드렸는데 being 생략돼서 resist 할 수 없었기 때문에 I buried my features in it 여기 features 모양입니다. 근데 아마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마 얼굴 정도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 in it 그것에다가 the grand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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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옷입니다. grand 웅장한 그 웅장한 옷에 여기서 가리키는 거는 아마 앞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거는 grand garment 일 것 같습니다. and left with delight delight 감정을 잘 드러내주는 단어죠. it was thrilling 잘 드러내주죠. 가 주워 진주워 진영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thrilling 흥분돼요. such luxury was mine 그와 같은 luxury luxury 화려 미 luxury 그와 같은 화려 미 그와 같은 화려 미 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thrilling 흥분되는 기분이겠죠. they could not wear the elegant clothes they는 앞에 나오는 my ladies를 가리키는 거겠죠. 나의 하인들 하인들 여기서 보면 새로운 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elegant clothes 우아한 옷을 입을 수 없었어요. 옷과 주우리 that as queen queen으로서 내가 입은 even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끝 they could not wear get 주우리 that 관계대명사 관계사 that 입었던 내가 입었던 옷과 주우리 못 입는다는 얘기겠죠. even a queen with her hair as yet brushed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자리입니다. it인지 ing지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명사하고의 능동수등을 보시면 됩니다. hair가 그녀의 hair queen이죠.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빗질도 되지 않은 채로의 머리가 어수선한 지저분한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elegant clothes 주우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their circumstances 그들의 my ladies 똑같은 그들 나오는 거겠죠. as my attendants 하인으로서의 분위기는 were vastly better 훨씬 더 나았어요. now that 그냥 표현으로 보고 가십시오. 뭐뭐이기 때문에 I was queen 내가 queen이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럼 잠깐 이건 한번 문제를 보고 갈까요? 계속 나왔던 분위기는 뭐겠습니까? pleased satisfied 바로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much to enjoy 초반부터 그다음 중반 계속 내내 delight 그 다음에 thrilling 그 다음에 vastly better my lady is left with me 이런 부분에서 잘 드러나있죠. 2강의 4번 다음 글에 드러난 필자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지문을 하기 전에 1번 보기에 있는 거 grateful 감사하는 admiring 존경하는 감탄하는 regretful 후회하는 accusing 고발하는 비난하는 indifferent 무관심한 이 5가지 보기 어휘 중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을 아셔야지 정답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여기서 2개 내지 3개 까지 내가 모른다 그러면 자 단어 공부에 내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단어가 내가 필요한 걸 한번 여기서 점검 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about 3month ago 세달 전에 my sister was having problems 문제를 가졌네요. 네 여동생이 with her daughter Amy 딸 Amy 와요. 그래서 my sister and I decided to decide 란 때문에 투부정사 목적을 취하죠. Amy 를 move in have Amy move in 여기에 사역 동사 입니다. 동사 원형 나오는 자리죠. in with my family 나의 가족과 함께 살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뒤에도 설명 나오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투부정사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나오는 부분을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능특강 영어에서 아마 지문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정한 문장의 구조를 많이 연습시켜주는 구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문 연습하기엔 되게 좋지만 물론 내신으로는 구문 연습을 출제하는 학교도 있어서 출제하기 좋지만 수능 출제하기에는 좋은 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여러가지 업법사항을 다섯가지 또는 세가지 다양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는 한군데에 너무 치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연습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투부정사의 목적격 보호를 완전히 이 지문을 통해서 정리하고 가십시오. 여기는 지금 목적입니다. tried 노력하다 verbalize her need 그녀의 요구를 말하려고 verbalize 하니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for time 여기에 앞에 있는 거 for limits 이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요구 그녀의 요구 limits and boundaries 한계에 대한 요구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conversation quickly spiraled spiraled 나사입니다. 나사 이렇게 회전나사예요. 그럼 어떻게 됐다 어떤 모양일까요? 꼬였다는 얘기겠죠. out of control 꼬여서 컨트롤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instead of remaining supportive 여기 remaining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 후원적 후원적인 것 대신에 그녀를 후원하는 것 대신에 나는 그녀가 즐거워할 때 후원하는 대신에 I minimized her feelings by telling her to grow 왜 이렇게 유치하니 조금 telling her to grow 얘 때문에 여기 좀 더 잘하나라고 얘기함으로써 그녀의 feeling을 미니마이드 시켰다는 얘기겠죠. 기분 좋은데 calm down 시켰어요. 좋아할 리 없겠죠. 그 다음에 expect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드릴 테니 여기서는 그냥 모양으로 한번 보고 가십시오. 여기 allow 때문에 또 to be 나오는 자리입니다. It wasn't that simple that simple for her 그렇게 간단하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시 가르치는 거는 아마 여기 있는 to be a part of a loving family 사랑스러운 가족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그렇게 그녀에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And I should I should not have reacted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여기는 have pp 이 부분을 통해서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should 라는 것이 과거 모양이긴 하지만 해야 한다 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가 됐다고 여기처럼 should could 가 됐다고 반드시 과거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게 해줄 땐 여기 뒤에다가 have pp 를 쓰시면 됩니다. 왜? 과거를 쓰면 명확할 텐데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형을 쓰면서 과거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모양이 have pp 죠. 그러니 여기에 have pp 조동사 이것 자체의 과거만으로는 과거의 모양을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I should 해야 한다가 아니라 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reacted 했어 반응 했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반응하지 못했다는 뉘앙스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미의 emotions 에이미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 다음 계속 이 표현 나옵니다. I should have respected 그녀의 관점을 존중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I have 이어지겠죠. 앞에 모양 respected I should have demonstrated 보여주어야 했어요. 동사 다음에 물론 pp 하지만 동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pp 다음 동사의 pp 다음에 나오는 that 접속사 되시겠죠. that 이하를 demonstrated 보여줘야 했어요. 못 보여줬어요. I was understanding of her fears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아까 지문 독해 TV에서 보셨듯이 이 마지막 부분에 실의 pp 실의 pp 실의 pp 나오면서 regret 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I should have allowed her to adjust 투 부정사 나오죠. 적응해요. 어디에 적응해요? To sharing space 공간을 나누는 것에 적응해요. 전치사투겠죠. adjust to ing 모양에 주의하셔야겠죠. 나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공간에 적응하도록 허락했었어야 했어요. 내가 허락하지 못했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문핵 팁 투 부정사의 목적격 보호로 투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동사 여기에서 여러개 나왔죠. 얼핏 보이건 것도 expect allow 그 다음 여기도 allow 나왔죠. 여러가지 더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여기 투 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 여러가지 다 있고 예문까지 있으니까 예문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여기 있는 것 정도는 한번 메모 한번 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포즈하고 메모 해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expect 아까 그 다음에 allow 나왔으니까 얘가 이걸 하도록 예상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상하는 시점 expect 하는데 내가 뭐하라고요? call 미래 입니다. 내가 call 할 것을 예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 허락 하는 거죠. 내가 allow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 allow 하는데 내가 raise pet dog 애완견을 raise 키우도록 허락한 다음 그 다음에 키우는 건 더 미래겠죠. 그러니까 이쪽 투부정사를 쓰므로써 미래의 사실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투부정사와 ing가 서로 싸우는데 미래의 뉘앙스를 느끼시면 이거 전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원해요. 이 사람이 원해요. publish 하기. 요청해요. 뭐할 것을. 예상해요. 뭐할 것을. 허락해요. 뭐할 것을. 격려해요. 뭐하라고. cause. 유발해요. 뭐하도록. get 시키답니다. 시켜요. 뭐하도록. 사실은 get 시키다. 이게 투부정사 쓰는게 정상이고 let make have 사역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도록 하는게 얘가 이상한거에요. 아 틀리다가 아니라 이상한거에요. 이상 스트레인지한 것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깨끗하게 해드릴테니 필기 한번 이 정도는 해두시되 절대 암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문제로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까 쉬운 지문에서 중간 마지막에 힌트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 should have should not have reacted should have respected 여기 그 다음에 should have 가 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후회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글입니다. 1강 2강에서의 쉬운 파트 중간 이후 마지막에 더 방점을 찍고 리듬감있게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6